스케줄이 끝났습니다. 운동을 가려고 했는데.. 마음 강하게 먹어야 된다. 강하게 먹어, 마음. 바로! 욕을 가려고 했다! 왜? 더욱 더욱.. 스케줄이 끝났다. 이거 게임은 좀 들었어야 했는데 너무 힘이 없이 공동해 헤어지자고 말하는 네 맘 힘들었겠지 알면서 말도 못하고 부서성이고 아직은 잠이 부족한 아침 이라고 해도 조금 일찍 일어나 틱틱 모닝콜 덜 좋아하게 될 순간부터 도로도도도도 도로도도도 도로도도도 그걸 알게 된장 포함 2일 잠시 배터리가 없다. 큰일 났네. 내 마음이 무관 내려 눈이 마주쳤을 때 두근거려 편한 하루가 길고 길었던 날 어우 진짜 우울해. 안녕. 사랑해 love you right let's stay up all night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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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